카메라 NX-2000은 여성 유저를 타겟으로 한 미러그리스 카메라입니다. 휴대성을 강조하는 2050 렌즈는 침동식 타입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렌즈가 들어가 있다가 20mm부터 50mm까지는 렌즈가 돌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NX-2000은 풀터치 방식의 TFT LCD를 가지고 있는데 3.7인치의 큰 LCD는 이미지를 크게 확인할 수 있고 터치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모든 메뉴를 스마트폰처럼 터치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이루어진 조작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외부에는 별도의 버튼이 최소화하여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부에는 전원 에버, 셔터 버튼, 다이렉트 링크 버튼, 모드 다이얼이 있고 후면에는 동영상, 홈, 재생 버튼이 있습니다. 터치 셔터와 터치 AF 포커스 이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점을 클릭하고 셔터를 누르면 빠른 AF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재생 시에도 핑거 줌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보기 때 스마트폰처럼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처럼 이미지를 스크롤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